제구요 껍질은 바짝 이렇게 자연적으로 말렸습니다 거의 수분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일쑤의 노란 설탕에 재어 놓았던 겁니다 이렇게 아래에 가라앉았죠 이걸로 귤이 알맹이가 한 40개 정도 되어있고 2통 다만 뿌레질 노란 설탕이 생겨요 그리고 껍질은 한 6-7씩의 껍질 되지 않을까요 제가 알맹이 먹었으니까 껍질은 다 말리고 알맹이는 먹고 껍질이 완전히 말랐기 때문에 또 이렇게 알맹이 이렇게 흥울해졌죠 이것도 한 2박2일 베란다 시원하잖아요 추우니까 이렇게 해서 한 3-4일 보관하겠습니다 그래서 육수 전혀 넣지 않고 양파를 해야 되고 thereafter 아멘